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논술 장진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퀘스트는요. 이제 수능 다 끝났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능 이후에 논술 대비 전략을 어떻게 짤지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개념어들, 핵심어들 그런 거 몇 개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제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새 소식, 공지사항란에 그 파일을 올려놨어요. 필요한 학생들은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수능 끝났다 치고 보자 이제. 수능 이후 파이널 대비 전략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수능 가채점, 물론 가채점을 정신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못한다면 최대한 와가지고 복귀해서라도 가채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채점 해보고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냉정하게 상황판단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원서는 여러 개 써놨을 텐데 그 중에서 정시로 못 간다 싶으면 가지 말아야겠죠. 학생들에 따라서는 가채점 제대로 안 했다가 수능 성적은 되게 좋은데 자기 수능 성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에 논술 시험 보러 갔다가 납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면 차라리 낫기도 한데 어쨌든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내가 최저를 맞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시로 지원 못하는 학교는 당연히 집중해야 되고 만약에 가채점을 제대로 못했거나 내가 좀 애매하다 등급이 딱 라인에 걸려 있다. 물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어떤 사이트는 몇 점이 커시고 어디가 몇 점이 커시고 이렇다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애매하다면 일단 시험을 보는 게 맞습니다. 최저를 맞출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특히 수능 직후에 있는 대학들은요.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논술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그때 가서 무슨 공부가 되겠냐 싶겠지만 실전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 그때 첫 주에 열심히 봐두면 최저 안 되더라도 열심히 보면 그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 대학들에서는 분명히 또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장 경험에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실력이 늘어요. 실제로.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은 보는데 만약에 터무니없이 내가 어떤 대학들을 지원했는데 이 대학은 도저히 최저가 안 나온다 싶으면 그리고 어떤 대학은 최저가 확실히 나왔다 그러면 어떤 특정 대학에 지원할 거기에 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일단 두 번째 우선순서를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수능 끝나고 나서 실제로 시험까지 몇 시간 남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우선순서는 최저조건이 높은 대학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조건이 높으면 대체로 실질 경쟁률이 낮아요. 꼭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성대 같은 경우는 최저도 높지만 실질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고대라든지 고대 확실히 최저가 높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 중에 판단을 해본다면 비교적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최저가 조금이라도 높고 전년도에 발표됐던, 발표 안 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발표를 하니까 실질 경쟁률을 고려한다면 실질 경쟁률이 좀 낮다. 그러면 그 학교에 더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한 대학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학교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시험 당일날 정신 잘 차리고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거 잘 챙기세요. 특히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 서울에 시험보러 올 때 그냥 다 알아서들 준비를 잘하고 지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나 경기권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지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서울의 교통편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과신해서 그런 건데요. 특히 수능 끝난 주 토요일 날 같은데 서울시는 완전히 마비가 돼요. 진짜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으면 특히 지하철 타야 돼요. 버스도 위험하고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거나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 학생들 근처에 내려서 뛰어야 돼요. 뛰다 보면 시험장 가서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대중교통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은 무조건 당해년도 올해 2025 모의 논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모의 논술 기반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모의 논술 문제를 점검을 하는데 각 대학별로 문제, 답안의 형식까지 특히 답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파이널 강의 들었다면 내가 강조한 것들이 있을 거야. 모의 논술 기준으로 마지막, 최후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모의 논술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 개념어는 뒤에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내가 올려놨는데 훑어보는 정도로 쭉 보세요. 눈에 익혀 두세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할지 내가 이따 설명할게. 그리고 논술 시험장 가면 사람 구경, 학교 구경 좀 그만하고 일단은 예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개념을 보고 나왔던 걸 막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시험 보러 가는 길이든 아니면 시험 보기 몇 시간 전이든 그때 하는 거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미리 입시를 한 다음에 잠깐의 짜투리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가 주어지든 간에 오래 모의 논술 있죠. 예시 답안을 천천히 벗겨 쓰세요. 빨리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거 손 푸는 거거든. 이게 예열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손 푸는 연습 겸 해가지고 천천히 쓰면서 시험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 되겠죠.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대부분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부는 했을 텐데 혹시 나랑 같이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학원을 다녔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라면 파이널 강의 공부하기 전에 논리논술 1회 기본 강좌의 맨 앞부분이 있어요. 이론 부분. 그 부분만 빨리 듣기로라도 들으세요. 빨리 들으면 뭐 80분 정도 안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삼단논법, 비교, 비판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은 좀 숙지를 하면 다른 파이널 대학 공부할 때 파이널 공부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글쓰기는 생략하고 그냥 형식만, 뼈대만 배우세요. 그냥.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능 직후 주말에 대학별 파이널 벼락치기를 할 건데 꾸준히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논술 공부 처음이고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을 하세요. 순서대로, 파이널 강의의 순서대로. 순서대로라는 건 최근 문제의 우선입니다. 가끔 학생들 중에 옛날 것부터 쭉 공부해가지고 가장 최후의 올해 모의 논술로 최종 점검한다. 아이, 그럼 안 돼요. 논술 문제는 매년 대학마다 조금씩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모의 논술이 무조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거꾸로 역순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올해 모의 논술 기준으로 공부하고 OT, 파이널 강의에 있는 OT는 꼭 확인을 하세요. 원칙대로 쓰면요. 원칙대로 치면 시간 재고 미리 쓰는 게 원칙인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싶으면 많은 강의를 봐야 되잖아요. 시간 없을 거야. 그러면 수업 전에 그냥 문제 읽고 개요 짜기 정도만 하세요. 문제 지문 읽고 개요 짜기 정도만. 값만 잡으세요. 그냥 값만 잡고 바로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도 최대한 빨리 들어요. 1.8배속은 너무 빠를 것 같고 한 1.6배속 정도만 알아들을 만 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강의 빠르게 듣고 난 다음에 예시 답안을 베껴 쓰고 기본적인 뼈대라든지 내용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답 쓰는 형식이나 뼈대 같은 걸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의 논술 하나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모의 논술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고 순서대로 일강부터 순서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강의를 이런 식으로 많이 습득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문제가 나오는 패턴들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양하게 출제되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모의 논술하고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모의 논술 등등등 해가지고 최대한 강의를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많이 주워 듣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벼락치기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멍때리고 그냥 대충 밑도 끝도 없이 글쓰기 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이렇게 잡고 글쓰기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주말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일주일, 그 다음에 이나대 아주대는 그 다음 주의 시험이 있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일주일의 시간인데 이때는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 이제 막차 타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2시간 충분히 가능합니다. 12시간 공부를 12시간 이상 하세요. 학교로 치면요. 두 개 대학 정도까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세 개 대학도 가능해요. 본인이 잠 좀 줄이고 시간 충분히 관리하면 세 개 대학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대학 가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만약에 중대다 그러면 중대는 시험 시간이 120분이에요. 그렇다면 120분 기준으로 미리 쓰고 강의 듣고 다시 쓰고 강의 내용 바탕으로 다시 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비중을 두 개 학교를 보는데 어떤 학교가 더 비중이 높다 그러면 두 개 학교라면 둘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개 학교다 그러면 세 개 학교 중에 약간 비중이 떨어지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최저가 좀 낮다든지 최저가 없다든지 그러면 최저 있는 대학, 내가 최저 맞춤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석대로 공부를 하고 만약에 최저를 아슬아슬하든 최저가 없든 최저가 낮든 그런 대학들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글쓰기 생략하고 그냥 강의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쓰기 하는 방식으로 형식을 익히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 세 개 대학까지 할 수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준비 잘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개념어 정리 좀 해볼게요. 핵심 키워드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 소식, 공지사항에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운받으면 거기에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개념을 일일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글을 읽을 시간은 없어요. 이때까지 주요 대학에서 연도별로 출제됐던 주제들 쭉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필수 개념어들, 핵심 키워드들 정리해놨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세요. 그냥 눈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시험장 가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맥락인지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면요. 별표 많은 순서대로만 집중해서 보면 돼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개인사회 문제인데 개인사회,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이런 개념들 있죠. 사회명목론 실제로는 이런 것들 가장 흔하게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사회 문제 혹은 국가개인 문제 아닌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문제를 봐야 돼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주제들이에요.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어들도 눈으로 쭉 보면서 눈에 익혀두세요. 효율성의 대립개념, 형평성 이런 것들 이성과 감정, 상대성, 절대성 이런 개념들 있지 대비가 되는 개념들을 봐주면 비교 문제 풀 때도 좋고 어떤 논거를 이용해서 비판할 때도 이걸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다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사진 찍듯이 계속 봐두라는 얘기고 특히 사탕과목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연구하는 흔히 우리 기갈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사회작용론 그다음에 양적연구, 질적연구 뭐 이런 개념들 있죠. 혹은 다원적 접근에 왈처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나오면요. 일단 시간은 별로 없지만 빨리 인터넷을 검색하세요. 검색해서 무슨 개념인 것만 봐주세요. 사회문화나 윤리를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라면 혹은 내신 때 문과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깊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훑어보는 정도라도 하면 머리에 어느 정도 남으니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혹시 친구 있으면 주변에 윤리선택자 있으면 왈처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사문선택자 있으면 상징적 상호적연구는 뭐야? 이런 거 좀 물어보세요.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해줄 거야, 친구들이. 그 정도 수준만 공부해도 돼. 분배정의 윤리에 나오는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맥락인데 시사와 관련된. 시사라 그래가지고 아주 최근의 시사라기보다는 최근 많이 출제되는 주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씩 다 설명을 해줄게. 빠지지 않고 많은 대학에서 행복지수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행복지수 그러면 주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지적을 하겠지. 한국의 사회구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복도가 높지 않은 것. 그리고 개인들이 너무 지나친 비교나 경쟁 원리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도가 낮은, 즉 사회적 원인과 개인의 인식 문제라는 두 가지가 행복지수를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근거들로 많이 나와요. 주로 행복지수 문제는 그냥 지문, 줄글로도 나오지만 도표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많은 대학에서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언론 문제. 언론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특히 공론장과 관련된 문제들 많이 냅니다. 공론장. 역시 공론장도 검색해보세요. 하버마스의 공론장. 굉장히 중요해요. 이성적 개인들이 모여서 합리적 토론을 하는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기본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사회 갈등과 관련된 것들. 예전에는 젠더 갈등 문제들도 꽤 나왔었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고요. 주로 나오는 건 종교 갈등도 잘 안 나와요. 예민한 문제라. 인종 갈등, 세대 갈등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노인부양비를 부담해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등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이건 연근개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 특히 저출산과 연결시켜서 출제될 수 있는 주제예요. 세대 갈등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들. 정치 양극화 문제, 소통 문제, 집단극화 이런 문제들.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인데 특히 인터넷과 SNS가 저런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주제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공론장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이 개념도 중요해요. 내가 기본 강의에서 많이 설명했던 건데 내 집단의식과 외집단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되게 친해. 근데 그 친하긴 한데 자기들끼리 실제로 친하지만 회귀라 돼 있는 거야. 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거든. 그걸 내적 통합이라 그래. 그리고 외적 분리되는 건 외부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걸 외적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파편화된다고들 얘기하지. 자기들끼리는 친하지만 내 집단의식은 강하지만 외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로 보이는 거. 그게 어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집단 극단화. 극화라는 건 극단화야. 소통 단절 문제, 정치 양극화를 낳았다. 이런 개념들이지. 자,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는 스테디셀러지. 늘 출제되는 주제인데 특히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지 공정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앞에 얘기했던 롤스라든지 노직이라든지 수많은 철학자들 마이클 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분배와 관련된 문제들도 주로 많이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분배 관련된 문제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것도 윤리 선택자들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검색 잠깐만 해보세요.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 뭔지 정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개념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세요. 자, 또 역시 잘 나오는 문제지 저출산 고령화 아까 얘기했던 이 세대 갈등과 연결되는 문제지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 대응, 개인적 대응 등등등이 있고 특히 낙관론과 비관론 이게 비관론이 많기는 하지만 낙관론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할수록 떨어지는 생산성을 그게 보완해줄 거기 때문에 문제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물론 주로 비관론이 출제되기는 해요. 그리고 해결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같이 나오겠죠. 자,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건 이제 상경계열 경영경제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들 많이 볼 텐데 전 세계적인 어떤 저성장 분위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테이그플레이션 이런 개념들도 어느 정도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되지만 혹시 경영경제계열 특히 서강대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경영경제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내는 대학들이 있죠. 그런데 지원한 학생들은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요. 무조건 나오는 주제니까. 자, 그 다음에 기업윤리 기업윤리도 이제 옛날에는 기업이 돈 버는 게 목적이다 해서 그걸로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기업도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도 있어요. 여기에 기업윤리에는 그리고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는 합리적 소비에 반대되는 말이죠. 합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소비라면 윤리적 소비는 이타적인 소비예요. 환경과 자연을 위해서 하는 소비 혹은 노동자 인권을 위해 하는 소비 그래서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윤리적 소비에 해당이 되지. 자, 그 다음 세계화와 반세계화 이게 세계화라는 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도 반세계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반세계화라는 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아메리칸 포스트를 외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세계화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연합체로 옛날처럼 막 분열되어 있던 걸 극복하고 거대한 통합을 이루자 이런 게 세계화였다면 지금은 점점 더 개별 국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주도권이나 이런 걸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반세계화였고 한동안 세계화가 막 유행하더니 다시 반세계화로 돌아간 흐름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지역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경제적인 블록을 만드는 것 또 국제관계에서 밑에도 나오지만 신냉전과 연결된 문제들 그것도 다 반세계화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국제관계에서 신냉전이라고 그러죠. 냉전 시대는 이미 끝났지만 80년대를 끝으로 끝났지만 냉전이란 말은 무기 없이 하는 전쟁이 냉전이야. 차가운 전쟁. 그런데 요즘이 이제 다시 신냉전 시기가 됐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특히 배터리를 비롯한 이런 것들 히토류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무기화 문제 또 요즘에 나오는 어떤 전쟁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지배종속과 협력과 상생 뭐 이런 주제들 흔하게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3개. 마지막 3개는 혹시 육론수를 보게 된다면 이 중에 몇 개는 무조건 나올 거야. 내가 안 나오면 미안하다고 할게. 무조건 나와 이거는. 보세요. 환경문제 관련된 거 특히 윤리선택자들 잘 알고 있지? 요나스의 책임윤리와 관련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닌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확장된 책임을 얘기하는 게 요나스죠. 환경문제 나오면 항상 같이 묶여 나온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그러니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활도 유지하면서 우리 후손들도 잘 살 수 있게 미래 세대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성을 얘기하죠. 또 탄소중립.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면 탄소가 배출되지만 그거를 줄이는 혹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이런 정책들. 그 대표적인 게 아리백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해당되지. 아리백은 들어봤지?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100%인 거. 그리고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이 자기 경영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ESG 경영이에요. 요즘 최근 논술 문제 아주 모의 논술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출제된 주제다. 그다음에 이건 별표가 5개야. 별이 5개. 4차 산업 AI와 관련된 문제는 모든 대학에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 작년 기출 올해 모의 논술. 진짜 예외 없이 다 출제를 하고 있고요. 또 나올 거예요. 워낙에 이게 문제가 AI와 관련된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도요. 한 3년 전에 나왔던 AI 문제와 최근 나오는 AI 문제가 다릅니다. 논의하는 논점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단순한 정보화의 문제라기보다는 AI가 갖게 되는 어떤 양면성이 있죠.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도 생길 수 있거든.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떤 윤리적 가치를 세워갈 건지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건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고용 문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거 말고도 AI 관련된 수많은 주제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 무조건 출제되는 주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눈에 익혀두고 낯설게만 느끼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거 기본 논술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많이 봤던 주제니까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항목이에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된 그 캐스트를 내가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괜히 숟가락 얹는 것 같아가지고 안 찍었는데 어쨌든 논술 문제는 이게 수능엔 반영되지 않겠지만 논술에는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한강 작가의 작품이 논술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주로 나오면 채식주의자가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그 구조적 문화적인 폭력 그래서 육식을 먹지 않는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는 그건 하나의 상징이야 상징.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지만 짧게만 얘기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 특히 윤리 선택자들한테 모르면 물어봐. 갈퉁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갈퉁이 얘기한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구조적 문화적 폭력 이런 개념들 연결시켜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고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건 다 모든 종류의 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주제 특히 채식주의자도 많이 출제됐지만 소년이 온다라든지 이런 국가에 의한 구조적 폭력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작별하지 않는다. 사상과 관련된 거 소설을 지금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폭력에 대한 개념, 갈퉁이 얘기한 폭력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찾아서 정리를 해두세요. 분명히 출제될 수 있는 주제니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받으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쭉 보면 이런 주제들이 나왔었구나 하는 걸 눈으로 익혀둔다면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할 겁니다. 논술 문제라는 게 어차피 돌고 돌아요. 모든 대학들이 다 교육과정 내 출제를 하는 거고 여기 나온 얘기들도 다 교육과정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개념어들만 잘 정리를 하고 있다면 시험장 가서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여섯 번의 기회 물론 학생들 그 전에 시험본 학생도 있고 다른 전형을 쓴 학생도 있겠지만 육론술 기준으로 보면 우리한테 여섯 번의 기회 있습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공부의 양도 엄청나고요. 정신 차리고 잘만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여기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날 거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좋은 결과 내보도록 합시다.